안녕하세요 호흡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어떻게 해요? 정당방이다 처음 동작 해볼게요 양손으로 하트를 그려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쁘게 예쁘게 그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양손을 하트 버리고 오른 왼발 착착 나갔다가 양손 벌리면서 한 번 더 쫙 벌 하면서 앉아주시고 골반같이 팔자로 돌려주시고 천천히 머리 밀었다가 다시 잡아오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부터 내 머리 넘기고 넘기고 시선 봐주시고 6 7 8 1 2 3 4 5 6 7 8 그대로 다시 시선만 돌아오고 그대로 턱으로 내 손 당기면서 스텝 가주시고 양손으로 깍지 껴서 포즈 취하고 다시 또 뿌려주시고 그 상태로 오른발 찝으면서 뿌리고 돌아주시고 1 2 3 4 5 6 7 8 7 7 7 7 7 8 7 8 7 9 10 10 11 12 12 12 13 13 13 14 15 15 15 12 15 15 16 16 17 16 22 22 22 23 23 24 25 26 23 24 25 5 & 6 & 7 & 8